안녕하세요 와 된다 된다 심바 룸바 로또 1등 화이팅! 좋아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자 이번에도 좋은 기운을 가지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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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운 가지고 자 로또 1등 맞춰러 갑시다 띠별로 12띠 불러드리겠습니다 용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용띠 6번 32번 42번 토끼띠 8번 27번 37번 뽐띠 4번 24번 35번 소띠 2번 21번 34번 쥐띠 5번 15번 45번 돼지띠 1번 31번 32번 개띠 3번 23번 41번 닭띠 7번 25번 44번 원숭이띠 9번 34번 45번 양띠 12번 18번 24번 말띠 14번 29번 37번 뱀띠 10번 28번 38번 와 12띠 다 불러드렸습니다 하하하 자 띠 중에 어떤게 제일 좋냐 보니까 원숭이띠도 괜찮고 음 양띠도 괜찮고 말띠도 괜찮고 용띠도 괜찮고 범띠도 괜찮다 이 말씀이요 하하하하 이중에 눈에 쏙쏙 들어오는거 있으면 하나씩 두개씩 찍고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하하하하 우와 1등 맞추러 갑시다 다 누구나 눈에 쏙쏙 들어오는 사람은 1등 맞습니다 이거 진짜로 하하하하 1등 나와야 되는데 자 된다 된다 심바 룸바 로또 1등 우와 저번에 바닷가 가서 이렇게 좀 동해바다 갔다 왔는데 하하 참 거기 가서 이렇게 좀 받은게 있는데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나오겠지 뭐 그랬으면 좋겠지요 이도룡의 원번호 8개 나갑니다 하하하하 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6번 9번 14번 18번 24번 32번 35번 37번 8개 가로닥고 가로열고 마 44번 아 그리고 또 41번도 있는데 그 41번도 이따가 잘 적어놨다 조합해서 찍으세요 41번하고 고렇게 야 요거 진짜 어때 막 45번도 있는데 다시 나올 수 있어 45번도 하하하하 나와야 될 텐데 그래야 좋을 텐데 하하 꼭 1등 받으러 갑시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팍팍 눌러주세요 그래야 행복한 하루로 또 시작하고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하하하하 안녕히 계세요 그러나 채노 нас 살짝 곁 bolt about